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보건환경팀 서은진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용부의 작업중지명령 제도에 대한 검토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경영계에서 마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부 작업중지명령의 문제점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부 개정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부 개정 이전에는 고용부의 자체 업무 지침을 토대로 감독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 명령이 획일적이고 주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짐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중지명령 범위가 적용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법 전부 개정 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에도 불합리한 작업중지명령과 기업피해 사례가 지속되는 등 작업중지 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주요기업 사례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보고서에서는 현행 작업중지명령 제도의 문제점으로 감독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해제 절차, 그리고 실효성 미비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독관 재량으로 과도한 작업중지명령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외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그 요건은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이어야 하며 동일한 작업이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작업중지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지는 대부분의 부분 작업중지명령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인 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 판단을 위한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확인 없이 부적법하게 행사되고 있습니다. 기업 사례로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의 동일성, 즉, 작업설비, 장비, 사용물질과 같은 작업수단이나 작업방법, 절차 등 작업환경이 똑같은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 모든 동일 작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중지명령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업의 동일성과 급박한 위험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한데 일부 사업장은 이러한 현장확인조차 없이 중대재해 발생 즉시 구도명령, 중지명령서 발송만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감독관 재량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해제 절차로 인해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부 지침에 규정된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5단계로 복잡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4단계와 같이 감독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매우 엄격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부 지침의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위까지 해제 요건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해제 신청 전부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제 절차 1단계인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범위에 대해 법령은 작업중지 명령 대상 유해위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작업중지 명령 대상 유해위험 요인이 아닌 관리적 사항까지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제 신청 지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 절차 2단계인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 범위도 법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전원 또는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여 대형 사업장이나 강성노조 사업장의 경우 의견 청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조의 동의 없이는 해제 신청이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작업중지 명령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등 중지 명령과 무관한 이유로 해제 신청이나 해제 결정이 지연되어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청의 내부 여론 등으로 인해 수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작업중지 기간은 40.5일이며 경총이 조사한 10개 사회의 작업중지 손실 규모는 직접 피해액만 기업당 최소 80억 원에서 최대 2,2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업 피해도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한 행정제재 대비 산재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사업장에 반드시 작업중지를 내리겠다며 제재수단으로서 작업중지 활용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업중지 제도가 급박한 위험에 대한 예방수단이 아닌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제도 도입 이후 작업중지 명령 실태 점검 등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이 급박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예방적 측면의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부 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감독관의 재량으로 불합리하게 작업중지 명령이 안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 요건인 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작업에 대한 중지 명령은 법률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충족한 경우에만 내리도록 세부 명령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확인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급박한 위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중지 명령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개별 작업마다 충족 여부를 판단토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중지 해제는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작업중단 장기화와 불합리한 운영 문제를 유발하는 해제심의위원회는 해제 절차에서 삭제해야 하며 지침상 해제 요건은 법령 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 본부는 지청의 작업중지 명령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